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프랜차이즈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표적인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 사례는 가맹예치금 제도를 위반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 사례의 경우 가맹본부 매출액의 약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음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나와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1. 부당한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의 거절,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강제, 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및 판매 목표 강제, 가격 또는 거래 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 마지막으로 영업지역의 준수 강제 등입니다. 다음으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나와 있는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맹점이 분쟁조정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협조 등으로 상품, 용역의 공급, 영업활동 지원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보복성 불이행 행위를 하는 가맹본부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실태 조사에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를 확인하여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